오늘은 그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인 변경 등기를 온라인으로 하려는 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앞전 영상에서 앱지 브라우저에서 아이모드로 브라우저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마무리하고도 증명서로 법인관련 변경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면 쭉 잘 진행을 하다가 첨부서류 입력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법인 전자등기 신청 시 첨부파일 추가 버튼이 동작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때 자료센터에서 스캔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문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에 들어있고요. 여기 눌러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앞전 영상에서 이미 확인을 드렸고요. 지금 I 모드로 들어와 있고요. 인터넷 등기소에 녹인을 하고 들어와서 법인 등기를 누르고 전자 신청을 하려고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문서 스캔이나 전자 서명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 설치를 해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치 프로그램에 여기에서 에스코트 스캔셋업.exe 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실행을 눌러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실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해 줘야 되냐면 실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렀을 때 이 모르메시지가 안 뜨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려면 자료센터 가서 여기 보면 스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캔 관련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다운로드 누르면 악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코트 스캔셋업.exe 를 저장해서 다운로드 하라는데 일단 저장은 하겠습니다.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요.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저장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실행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설정을 좀 변경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이렇게 찾기에서 인이라고 치면은 인터넷 옵션 제어판에 인터넷 옵션이 보입니다. 인터넷 옵션을 클릭해서 보안에 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눌러서 기본 수준을 누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기본 수준을 누른 다음에 역수준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적용을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서 바탕화면에 깔았던 Escort Scan.exe 를 실행을 합니다. 설치 한 다음에 법인들께서 전자신청 누르면 전자신청서 제출 및 대상 하글 하글은 추가로 설치하려는 팝업 메뉴가 안 올라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신규로 작성하고 작업을 쭉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